3.0.2 1.0.3 1.0.3 1.0.3 1.0.3 일단 포킹하고 있을게요 위에 돌져있어요 아니야 쟤나타 쏠리나타인데? 아니야 쟤나타 아니야 쏠맥이야 저 이거 오른쪽 갈게요 이제 저 끌게 끌게 저 오른쪽에 다 있다 왼쪽에 라인 하나 혼자 있어요 오른쪽 가자 라인 나라 1대1 중 맥클 있다 아 뭐야 맥클 했다 맥클 왼쪽에 조심해요 네 하나 커 천천히 맥클 프레딜이예요 실판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킬 라인 킬 킹킹킹킹..! 킬 저거 나가지 마세요 저 화물에 붙어 있을게요 잠깐 아직 나가지 마세요 나 저거 화물인줄 알고 이러고 있었어 에이클 뺐다 호그 나왔대 호그 이츠 호그 옆이 한다 호그 옆이 한다 왼쪽이야? 오른쪽 안아주지 호그 정렬 위에 호그 싸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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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이 데려가요 우은 방법 없다 호그 컷 호그 컷 라인 남아본다 다리않고 가죠 다리않고 컷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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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아우 말아라 왔어 왔어 루시오 필 컷 컷 하나 리부 꼬였나? 우리 하나 못몰다 아 저희 하나 꼬였어요 뒤로 쫙 빠져있어요 요번에 저네 다리않고 올거 같은데요 이거 한번 말아주죠 요번에 저네 다리않고 올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냈어 아니면 파란이를 완전 뒤로 빠져줘야 돼 파란이를 완전 뒤로 빠져줘야 돼 파란이가 무덕 잡아도 돼요 파란이가 무덕 잡아도 돼요 파란이가 무덕 잡아도 돼요 저 우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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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감도 없어요 오른쪽에 호그 우연이 호그 조일래요? intro 호그 호그 내려놨어 다시 올라가 티카 망치는 것 같다 빠지죠 빠지죠 못막아가지고 나나 죽을 수 있어 시리즈 파란이를 살 수 있어 성인 저 궁 있어요 에어컨 부터 봐야 골다 어 뭐야 괜찮아 괜찮아 화홀 밀어 어 뭐야 다 죽어? 왜 다 죽어? 아니 밑wave 다리야가 왜 이렇게요 그러면 자리아 1.9 자리 아래에 스타를 안 써요 자리아 풀게이지라서 근데 상대에 솔드 궁도 없거든요? 자리아 혼자서 자리아 컷! 뭐야 여기 가자 가자 나 이거 인식 못 걸거든요 라인 상대 라인 궁중 있어 먼저 걸어줘요 한 번만 들고 있어 봐 이거 네네네 라인 1층에 호그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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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라인 위에 있어 확인 확인 하나 밀게요 이리 왔다 아 호그 오른쪽이 막았어요 오른쪽이 호그도 있어요? 뒤에 호그 있어요? 호그 뒤에! 조심 오른쪽 있겠다 호그 피! 호그 피! 호카 나이스 호그 진짜 넘어왔 아 나 방금 근데 그 망치 타서 살려줄 점수 3대 0 공수 변경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대하십시오 2딜 2딜 하죠 2딜 하죠 아 2딜 할거면 저 라인할게요 그냥 음 그래요 윈스턴 좋은데 여기 윈스턴 자리야 하지 아 그럼 그냥 윈스턴 할까요 제가 네네네 아니면은 뭐 두 분이서 챔프 바꾸셔도 되고 아니 그냥 윈스턴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파르시라 라인해봤자 뭐 안될 듯? 아니면 저 윈스턴해도 돼요 맞춰줄 수 있는데 무시하시면 제가 파라 빼고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라인할 때 빌러들 문제 많으면 되게 편해가지고 제가 저희 팀이 좀 밀리고 하늘을 비워주세요 네네 이렇게 해보죠 근데 저 윈스턴이 되게 좋아서 저 그렇게 똥꼬지 많이 더 그렇게 똥꼬지 많이 윈스턴 점프하면 크러쉬기에요? 디바 있나? 디바 허그 솔저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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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 위도 못 견제해요 애들 들어오면 견제할 수 일단 네 윈스턴 팀이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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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프스 소프다 까지 오른쪽 아래에 하나있었어요 하나 거점 하나 필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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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디바 로버 터졌어요 소울 desaparez 우리 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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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 수 있나 쟤네 위도 저 처음에 견제 못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자에 센터 아나 어디야? 아 호그 있다 호그 스프트 없어요 그래 없대 아나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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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나 피해 나이스 위도 2층 위도 1대 위도 개피어 위도 개피어 하나 없어요 조금만 빼봐요 파워넨 모두만 붙여주지 말아요 위도 그대로 쓰나? 위도를 써요 계속? 위도를 써 저는 호그가 빠지고 애들 들어오면 위도를 따라가지고 야 그냥 디바 오면 디바 오면 디바부터 히어부터 녹여도 돼요 이거 디바 혼자 2층 볼 수 있거든 너 죽었어 돌려 돌아요 뭐야 뭐야 로봇 호그 빠지고 위도가 부정다 위도가 부정다 루셔필 호그가 안 뒤 그거 켜져 있어 시아 켜져 있어 시아 켜져 있어 시아 켜져 있어요 시아 켜져 있어요 위도에 위치고 위도에 위치고 위도에 위치고 위도의 감시 위도에 β Candy 위도에 부정다 위도에 장빈 상대 빠지고 1차 들었어요 상대.. 상대 아나 E 빠졌어요 사운드 빌리긴 하네 어딘지 몰라 오른쪽 순아 아 죽을 뻔? 공지하다 졌다 날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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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 어디 있어요? 어? 아 나 죽었다 이거 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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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디바 다녀 궁극에 죽어봐요 보다님 신경써주신거에요? 나르라고요? 네 당연하죠 아 역시 내르시면 좋았네 근데 요번에 디바궁이랑 호구궁이랑 인사궁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 다들 버티고 상대 너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땡큐 디바 디바 10초 더 빠진 뒤도 뒤도 피? 컷 아 나 나 나 나 나 나 공급기 충전 도착할 수 있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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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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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 1층 3층 5층